2번은 자극의 세기가 7.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 외부, 자극의 세기를 M외부, 길이가 10cm인 L, 여기 또한 미터로 한 산, 0.1m죠. 막대하석이 100암페아턴으로 평등자계 내 자극의 세기 암퍼미터 또는 암페아턴퍼미터 이 턴은 단위차원식에서 무차원이에요. 그래서 암퍼미터라고 했죠. 함께 쓰긴 쓰지만 우리 SI 국제단위기에서는 암페아퍼미터로 되어 있죠. 자극의 방향과 30도로 놓여있을 때 세타 30도로 놓여있을 때 자석의 방향과 휴전력으로 가라. 이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여기에 평등자계가 있습니다. 자극의 자극에 놓여있어요. 이러한 좌석에 놓여있다. 길이를 Lm, 자극의 세기가 N극과 S극, N극은 플러스 자, S극은 마이너스 자죠. 자, 하, 자극의 세기. 이 각이 세타다. 그럼 우리는 이런 걸 했죠. 자개 중에 자가 있으면 심을 받는다. 이것이 벡터면 이게 벡터죠. 그래서 뉴턴이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는 자개 방향으로 심을 받고 마이너스는 자개와 반대로 심을 받아요. 그러면 이 한 중앙을 휴전간으로 한다면 짝심이니까 돌아가죠. 이게 휴전적입니다. 토크. 따라서 토크를 어떻게 구하죠. 이 심, L, 사인 세타, 뉴턴 미터가 됩니다. 따라서 M, H, L, 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뉴턴 미터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다 대부하면 되겠죠. 자, 봅시다. 자극의 세기가 7.4. 10에 마이너스 5승. 그리고 자개가 100. 길이가 10cm이니까 0.1m. 다 미터로 환산하라고 했죠. 그리고 사인 30도가 되기 때문에, 사인 30도가 얼마죠? 사인 30도. 2분의 1. 2분의 1. 0.5가 되겠죠. 사인 30도.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이것이 얼마가 나오느냐. 3.7에 10에 마이너스 4승의 뉴턴 미터가 나와요. 토크니까 뉴턴, 심에다, 암의 길이.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필수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식 자체가 또한 시험에 나오죠. MLHL 사인 세타. 이것 또 뭐 그냥 평이한 문제죠. 이 식 자체가 또한 시험에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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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식 자체가, 지금 Dest corrupt다. 이 식 자체가 또한 시험에 나오죠. 근데 이제 сами 수영에 자체를 더 확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